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민선 8기 제9대 이강덕 포항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 8기,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며 포항의 백년 대계를 준비할 텐데요. 이강덕 시장은 더 큰 포항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항의의 닷을 올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민선 8기 제9대 포항시장에 공식 취임하며 더 큰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일 열린 취임식에서는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이강덕 시장 취임 축하 메시지 낭독 등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강덕 시장의 약속과 다짐을 담은 민선 8기 약속 영상 상영과 취임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포항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승격 최초 3선 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선언문을 읽는 취임사를 대신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밝혔습니다. 또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선 8기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백년을 준비하는 민선 8기의 여정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방향은 미래, 청년, 성장, 사회, 도시, 문화 6개 분야입니다. 미래, 지속 성장하는 미래 포항은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 신기술을 융합해 지속 성장하는 포항을 만들고 청년, 열정과 도전이 있는 청년으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복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성장, 꿈과 비전이 있는 미래 산업은 첨단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 행복한 복지와 건강한 생활은 소외계층이 없는 지역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이외에도 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문화,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삶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충혼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리며 제9대 포항시장으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27일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시는 열심히 훈련한 선수단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한편 이번 대회가 도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7일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참가 선수 대표와 참가 종목단체 임원, 체육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함께했으며 29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필승 구호 재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종목별 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이 화합하는 대통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며 포항시 일원에서 2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고 23개 시군 선수 및 임원 1만 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철강산업 중심이었던 포항의 산업단지가 탈탄소,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화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산업단지 미래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지난 29일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 학연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은 탈탄소 스마트 산단 대전환을 위한 그린 철강 기반 청정 금속 소재 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중점 과제 및 9대 실천 과제, 30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2천 개 창출과 첨단 스마트 팩토리 100개 보급, 온실가스 10%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린 철강 기반 청정 금속 소재 산업화와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 제조 신산업화입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구축, 그린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탈탄소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는 노후한 산업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산업 구조를 재편해 청정 금속 소재 기반 신산업 거점 산단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가상인간 아일라를 론칭하고 포항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가상인간 아일라가 부른 노래 이너데이의 뮤직비디오는 포항 바다의 몽환적인 느낌과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시는 가상인간 아일라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아일라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는 포항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5개의 체험관으로 구성됐으며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호미꽃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은 매년 초 등대문화유산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등대가 있는 도시에서 개최되며 항로표지의 중요성 홍보 및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열립니다. 한편 호미꽃 등대는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 등대 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캠핑 콘텐츠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접목한 포항 오토캠핑 페스티벌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호미꽃 해맞이 광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호미꽃 뮤직 페스티벌과 오토캠핑, 오토캠핑 페어, 아트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캠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며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와 제휴를 맺고 포항사랑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교통카드 탑재형 포항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포항사랑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따로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니까요. 해당 기능이 필요한 시민분들께서는 포항소재 대구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